자체도 김칫국 지금 되게 많이 마신 거 알죠? 우리끼리 그냥 뭐라도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죠 우리 김시윤님께서 스타일 변화를 알아보셔가지고요 수찬님 푸들같이 귀엽다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파마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약간 오늘 고데기로 매직기로 살짝 말았어요 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컬러도 이제 조금 더 가을가을하게 느낌이 있게 가을이니까 약간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또 앞서서 댓글에 푸들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요즘 또 반려견 프로 또 하나 MC로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봤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약간 반려견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개들이 좋아하나요? 개들이 좋아해요? 좋아요? 아주 그냥 터를 그냥 낼름낼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꼬리를 찾을 수가 없지 4572님께서요 아 요거 요거 수찬 씨가 읽어주셔야겠다 4572님 오늘 결혼한 지 딱 1년 된 신혼이에요 결혼 기념일이라 남편하고 놀려고 연차 썼는데 프린스찬 보라보노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남편 잔뜩 삐져있네요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지 아 이거 살려야겠다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남편 그리고 프린스찬 영원히 함께하자 아니 그러면요 지금 남편분이 살짝 삐져계시니까요 우리 프린스찬님께서 남편분께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라를 보고 계신데 결혼 기념일 날 정말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시길 기도하겠고요 네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연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쟤는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 지상파 또 MC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그 뭐야 지금 가수 라디오 게스트 예능 MC 다 하고 있잖아요 아 그쵸 뭐 지금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조율해서 예 조율해서 예 그래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걱정해주시는 거는 우리 찬이 사랑하고 우리 샤디 누나밖에 없어요 오 못살아 그럼 트롯극장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